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렇게 15.50에서 22.92% 올린 다음에 더불 민주당 후보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3만 7,100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 다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모든 동, 모든 투표수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표를 밀어준 겁니다. 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이 더불당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58장 받아야 되는데 당일 투표 100장당 114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화끈하게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일 투표율이 49%인데 사전투표율이 65%로 사전빼기 당일이 16%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 출출한 사전투표자 표본집단과 당일투표자 표본집단이 모두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표본수가 클수록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겁니다. 좌익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총선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대선을 통해서 대선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당 지배체제가 가는 가장 여러분들 유사한 모습은 베네수엘라를 보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당 지배체제가 윤리가 되면 모든 분야의 정실주의와 연고주의가 성행할 겁니다. 기업에 여러분들 취업을 시키는 것도 방송사에 취업을 시키는 것도 의학전문대학에 여러분들 입학하는 것도 법과 전문대학 들어간 것도 다 아름아름입니다. 그럼 아름아름에 누가 큰 힘을 가집니까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배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죠? 장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그게 베네수엘라 모습이 그대로인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열심히 보고 역사적 사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미국은 여론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같이 여러분들 반미 색제가 강한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두셋 번 정도 여러분들 계속 미국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게 되면 미국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한국이 중국에 뭡니까?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일 간 한미 관계라는 것이 그냥 짧은 관계입니다. 5천년 역사에 그냥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노예로. 그게 여러분 재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야로 보게 되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 상태로. 그리고 그 노예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하고 그 장악된 선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도 그걸 막아야 될 역할을 수행해야 될 대한민국의 여건과 우파 교육의 지도자들이 다 침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스스로 이름 명칭을 붙인 분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지만 이런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다 출시를 하는 겁니다. 오세훈이 몰랐겠습니까? 김진태가 몰랐겠습니까? 나경원 씨가 몰랐겠습니까? 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면 입을 그냥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존망이 갈리고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들 이 달려있는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식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와여다 대학의 최원목 교수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대학 교수 모임이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좀 처음에 냈지만 요즘에는 많이 떠마죠. 은퇴하신 박성인 맹혜 교수 맹지대학의 박영하 교수 은퇴하신 이나공대의 허병기 교수님 소설가 중에서 복글씨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나는 젊은 나라를 좀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재단 부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결속하고 그런 모임을 했지만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 가지고 이 선거 무정 문제에 대한 기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분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상 그냥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남이 자유를 찾아주거나 참정권을 찾아주면 지킬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찾을 의지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찾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그냥 노예로 가는 길로 봅니다. 노예로 가는 길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데 노예로 가는데 왜 당신이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냐 그래도 노예로 가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사실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역사라는 것이 크게 변국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야무지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또 내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이 또 새로 들어오면 추가해서 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종합결론 2017년 대선부터 이루어진 그런 문제를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결론을 내리고 12월부터 집필을 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 정리한 책이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제가 이렇게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좀 고지식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 tv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송출량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널로서는 거의 뭐죠 이제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제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치르게 된 가장 큰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좀 아프고 그랬지만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동족들이 악한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의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신음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특히 이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물질이 성장하면서도 저렇게 후손들을 교육을 잘 시켰구나 한국 우익들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유의 소중함과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교육을 전혀 못 시켰던 거죠. 빼앗은 실책인 겁니다. 그 유대인을 보면서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대도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분이 있지만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야무지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비로 뭐죠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가 되니까 그 9900만 10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대단하기도 하지만 가슴에 이렇게 여러분들 와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게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남 이승문과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 그리고 미국의 정말 천재이루와 같은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자유를 유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했고 선교 대우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손손 아주 반듯하고 번영된 길을 걸어가지고 많은 그런 아프리카나 아랍군의 국가들이 한국처럼 한 번 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그 나라를 그런 나라를 선거 부정으로 나라를 붕괴시키고 있는 세력이 더블당 내부의 586 세대들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 번 넘어가면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재기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회나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한국인이 지난 7, 80년 정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만든 사업 기반이라든지 사회 기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기적 같은 일이거든. 그거를 소중하게 여러분들 보존을 해가지고 마치 마라토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불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깔끔하고 정리되고 반듯한 상태로 넘겨야 되지 않겠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국가가 존망의 여러분들 위기에 차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가 있고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 50%에 해당할 정도의 보궐선거에 부정선거에 관여하느냐. 당신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자식들 생각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기껏 살아야 지금부터 20년 30년 정도가 되는데 오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거가 내일 모레 갈지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2세인데 내일 갈지도 모르고 모레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되고 본인 재임 기간 중에 3번이나 연속적으로 선거 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뭡니까.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나개음내처럼 술래자처럼 잠시 피다 여름치는 봄꽃처럼 아침역에 잠시 여름 떠올랐다 찌는 안개처럼 우리가 살다 가는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 특히 더불어당 내외에서 특정 지역 근거를 두고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권력을 여러분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당신들 많이 살아야 20년이다. 30년이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 젊은 날 여러분들 민주화를 했다는 것이 판단이 미흡하고 시대정신을 잘 못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 체제가 주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다 보면서 이 체제가 무너뜨리고 일당 지배체제를 여러분들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상거를 도덕질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오늘은 더불당은 축제를 벌이겠죠. 더불당 내도 사람들이 있을 건데 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야 되니까 침묵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6시에 새로 방송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방송했던 게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통사입니다. 김동주 박사께서 한 26년 정도의 그런 연구를 총집대승한 책이 한 천쪽 분량의 책인데 요즘에 이제 유대민족하고 그냥 하마스의 대결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구도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즐기도록 그렇게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시야를 좀 넓히고 지혜를 좀 더 이렇게 담는 뜻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